히히히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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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히히히 하하하 히히히히 먹자 테레비 히히히히 히히히 히히히 히히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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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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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나 누구 죽었대 어떡해 더블큐 슬슬 환기할 때 돼서 한번 열었습니다 이거 시체 안 나왔지요? 이거 펠리콘이요? 네 펠리콘이 4명 다 먹었나 본데? 저러면 오리가 죽었나? 아니요 두 분은 시체에 나왔다고 그랬어요 아 나왔어요? 어서 죽은거지? 못봤는데 시체에 다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아는 영내가 그냥 죽었다고 해가지고 시체 찾으러 가려다가 초반에 시작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순댓궁님하고 같이 있는데 누가 사람 한 명 죽었어요 이러고 지나갔던 사람이 죽은 거 같은데 나 누구 죽었대 어떡해 죽었대 죽었대 그럼 거시기 건너뛰기 할까요? 네 아무것도 없네 미션 열심히 하십시다 그 병X님 마이크 끄고 먹어요 하하하하하하 맞아요 배고파 죽건데 그거 거위 먹은 거 아니쥬? 아니요 에이 복자씨 예예 뭐 뭐지? 누가 나 불렀는데 예 뭐야 이거 우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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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험실 옆에 복도. 아까 저랑 교차해서 지나가신 분이 범인일 것 같은데 독서님 아니고 병신님 아니고 쿠마님도 아니었고 순댓꽁님도 아니고 드롭주님도 아니에요. 꾸지질 깔림 같은데 제가 터널에서 뚜껑 열고 위쪽으로 올라왔거든요. 저 지금 독서실에서 왼쪽으로 와서 독서실 티자 오른쪽에 있었는데 왜 저를 주목하시는 건지 들어보고 싶네요. 아 그래요? 그럼 제가 잘못 봤나? 링크 없는 사람이 누군데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 아까 나랑... 아니 저 독서실에서 누구랑 아까 크로스됐다고 했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아까 말하셨잖아요. 아까 누가 말했잖아요. 기억 안 나세요? 일단 넘어갈까요? 제가 제대로 못 봐서 드롭스님 아까 누가 말씀하셨다니까요. 누가 저랑 크로스됐다고 말했어요. 누구야? 어떤 남자분이었는데 아니 왜 안 나오시는데요. 지금은 방금 나왔으면 지금 안 나올 이유가 뭐예요? 그니까 그건 제가 궁금하네요. 아까 말했었는데 수만님 할 말 계시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거 그냥 임무하면 이겨요. 여러분 그냥 임무를 하세요. 임무합시다. 임무합시다. 빨리 죽여야 돼요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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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야 돼요. 어디 있는 거야? 찾yss. 아 이름이... 이거가 방금 선 건데 제가 못 봤거든요. 이 부분은 이거 방금 선 건데 제가 못 봤거든요. 장면 Bang. 이거 일단 시체는 실험실 중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저는 그 액자 하고 있었거든요 저 액자 끝나고 내려오니까 그 가운데에 시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고하셨고 저도 그걸 뒤늦게 봤고요 제가 T라인으로 해서 그 안개 낀 동굴 쪽으로 왔는데 그쪽에 한 4분 정도가 몰려 계셨어요 제발 안달라 누가 썰고 지나갔는데 코마님이 할 말이 없대요 이거 실험실 안에 시체가 있다는 거죠 이거 제가 지금 까막님하고 같이 실험실 아래 액자 지나갔는데 저 칼이 활성화됐거든요 왜요? 복자님 아 복자님 저 올 때는 없었는데요 아니요 이거 직전에 복자님 저기 지나가고 저 가자마자 칼 활성화돼서 이거 복자님밖에 안 돼요 자 잠깐만요 순더님도 봤어요? 오른쪽에 봤을 때 있잖아요 복자님 부서에 있나 아 모르겠네요 어떻게든지 안개 낀 동굴로 오면서 한 분 지나치긴 했는데 누군지 못 봤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이게 제가 아 이거 달아야 돼 나 복수자예요 이거 제 생각에는 오리라서 안다는 것 같아요 아니 거기까지 오리가 어 복자예요 복자 복자 나 복수자예요 아 세수만 이려 빨리 썰면 이겨 임무아 임무를 이기자 임무를 이겨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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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 임무 임무 뭐 하세요 임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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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문 닫는다 이사람 걸렸잖아 죽여야지 그게 과연 될 것 같아요 안 돼 과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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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과연 쿠바님은 어떻게 가셨어요? 쿠바님은 갑자기 없어지셨는데? 아, 돌겠네. 빠빠. 어, 뭐야? 빠빠. 빠빠빠. 아니, 뭐해요? 더위가 많이 없어가지고. 나 국가, 국가 다 잘했네. 나이스 투비츄. 어떻게 알아, 휴? 딱 보면 딱이죠? 네.